동시 봉식씨 네 떠나기 전에 네 한국에 가볼래요? 아디욕이 시바템플이라고 이게 근데 타도시라서 한 13km 정도였는데 그 올라는 나 혼자 가려니까 안 잡히더라고 후버로 하니까 한 450 정도 나오는데 떠나기 전에 같이 갈 생각 있으면 2분의 1 하면 n분의 1 하면 아디욕이 시바템플 인생에서 남기기 딱 좋을 것 같아 왠지 인도하면 시바잖아 근데 시바 큰게 사진이 예쁘더라고 이 시바사어는 시브라트리로 매우 유명합니다 시브라트리? 시브라트리 좋은 곳 여기에 긍정적인 분위기 아니 좋은 곳이라고 달아가있어요? 구글번역 제공 여기에 긍정적인 분위기 옴나마시바 돛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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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바 보러 갑시다 시바 시바 여기다 건배 덩탱이 아이 사이콘들이야? 큰 길에 있는 데가 더 물가가 비싸고 덩태기를 많이 씌우잖아요 인도는 골목으로 갈수록 많이 씌우는 것 같아 인도 진짜 헬이야 헬 모든 알고 있는 상식의 틀을 갖게지? 시바의 민족이야 시바의 민족 시바 얘들은 시바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 지도 씌는 줄 알겠지?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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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디요기 시바 아디요 시바 아디요기 시바 아디요기 시바 씌우면서 mean 하하하하하 사진 보여줘요 사진 이 유명한 사진을 모른다고? 자기 귀신 ktoś 모른다 모른다 모르면 됐어요 산 낫 산 낫 산 낫 산 낫 산 낫이 뭐야? 산 낫 그게 뭐야? 12,20km 수건 뭐? 아이가 사는데 얼마나? 몇 번 더? 어 4만원에서 400여 명이지만 여기 200여 명이지만 500여 명이지만 100,000여 명이지만 20 Alfred 아니요, 아니요. 우버의 호주 몇 개를 드려요? 약도요? 돈 столько여서 한 400여 명이 얼마였죠? 약도만만은 700여 명이지만 그냥 700여 명이지만 총말로 갈 수 있도록 이제 갈 수 있도록 여기? 여기? 네x8 여기가 더 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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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킬로미터 너무 길어 아디 요기 시와 템플 여기 아디 요기 토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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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또 바뀌어 아까 세븐헌드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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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피니쉬 트래블 네 오케이 근데 얘는 700 올리면서 세븐헌드렛 거기가 따로 없으니까 뭐 20십씩 몇 번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세븐헌드렛 이 지도안을 이렇게 본다고? 세븐헌 어앉 뜨거워 뜨거운데? 하지마 너무 뜨거워 죄송합니다 택시 드라이버가 구글맵도 안 들고 다니러 시바 시바 하루에 시바 아디옥이 아디옥이? 아디옥이 여기 아디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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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바 똑같아 킬로미터 똑같아 우리 동원아 둘까봐 아디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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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아디옥이 아디에 아디옥의 아디옥이 같이?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죄송해요 3명? 어디 가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목적지 없네는 저거 세울 수가 없지 그냥 가지 그럼 일단은 우리가 불편하잖아 철수한테 원래 저희 있는 겐지스강 쪽에 바라나시 왕이 있었는데 다른 곳에서 왕이 다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라나시 왕이 그게 싫다고 혼자 온게 왔대 여기 여기가 무지엄 아 뮤지엄 야 이거 1일 가기도 해주고 좋은데 아 여기 와본데인가? 갑자기 갈러졌어 갑자기 와 먼지 와 먼지 와 먼지 마스크 써야 된다 하하하 코로나도 이긴 먼지 진짜 여기까지 올라다가 포기하는 사람 많을 것 같은데요? 애초에 그런거랑 이런게 안되니까 혼자서 왔으면 엄두도 잘 못낼 것 같아요 오늘 굳이 잘 생각 못났어 4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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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루피스 1,000루피스 700루피스 1,000루피스 좋은루피스 700루피스 하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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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시바 동상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웃테리기야 아웃시티 아웃시티 예스 리얼로컬 지금 이제 1km 남았으니까 좀 거대한 동상이면 보일 때가 됐어 아이씨 있겠지 아웃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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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인도는 진짜 구글맵마다도 사기 싫은 나라네 물어볼까요 그래도 혹시 모르겠지 아디요기 아웃시티 아웃시티 여기가 없나요? 아웃시티 그냥 여기 돌아다녀 아웃시티 오케이 와우 찐로컬이다 여기 외국인하면 진짜 처음 볼걸 이 사람들 여기 사람들 하루에 얼마 벌까 진짜 10루피 벌까 얘네네 좀 잘 살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 100루피는 벌지 않을까요? 하하하하하 와우 진짜 찐이다 길도 이거야 그냥 흑밭이야 이럴 찐이다 아웃시티 아웃시티 근데 실패해서 온 곳에 그래도 나름 좋네요 뭔가 아웃시티 안녕하세요 초똥통사인데 이거 그거래요 이게 아마 그 좀 약간 뭐라하지? 연료? 이 똥을 모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연료로 불태울 때 와 여기 진짜 찐이다 닭마저 불쌍하게 생겼어 우와 저 뭐야? 우와 색깔명아이다 우와 얘들아 여기 색깔이 예쁘게 생겼어? 응? 총총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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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주인 어머니랑 병원이랑 닮았네 색깔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같이 말았나보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근데 여기 사람들이 너무 좋네 그냥 좋네요 뭔가 느낌이 다르네 하하하하 경계를 안해요 응 이게 왜냐면 지금 우리가 남의 집에 왔잖아 좋다 시벅 보러 왔다가 진짜 실패됐지만 잘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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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좋나 본데? 하하하 하하하하 따라와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애들이 따라오는 이거 이거 진짜 웬만한 도시에서 잘 안다녔던데 돈 달라고 나 따라오지 애들 저기까지가 경계선인가봐 안녕 부모님이 여기까지는 더이상 넘어오지마 이런거 아냐 저기 있나봐요 알고 여기 나중에 뱅갈호락이 나오고 이런거 아냐 참 즐겁다 그죠? 순수하다 저 그때 고급도로에서 인도 애들 영어 잘 못하는데 아무튼 인도 애들 여러 명 만났거든요 여기는 18살 19살 때부터 결혼한대요 아 진짜요? 그래서 그 친구는 서른 몇 살이었는데 애가 둘이고 철수도 지금 40 몇 살인데 애가 18살이잖아 아 그래요? 네 아무튼 여기가 18살 19살 때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요 진짜 신기해 거기 21세계도 그렇게 하다니 하긴 아프리카도 그랬지만 결혼도 아마 자기가 하고싶은 애랑 하는게 아니라 부모님이 데려오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 아마 그렇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힘들다 하는거는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뭐지? 그런 면에서는? 여기서 평생 농사지으면 시작부터 18, 10대부터 여기서 70대까지 농사지어야 될거 아냐 진짜 죽기 직전까지 그리고 저 바로 옆에 발 하나씩 거기에 묻히는거야? 너무 슬픈데? 아 염소 찍으라고? 해헤헤헤 나이 울자 아 아 신기해 신기해 프렌? 신기해 프렌? 프라더? 패밀리? 프렌 약간 상황 같은데요? 철? 치바른 없겠지? 누가 그냥 조각상 해놓고 가까이에서 그거를 차치로 상을 찍은거 아니에요? 근데 왜 구글발 사기치러서 사기를 찍지? 어떻게 그게 안맞지? 3일이 한달전 한달전? 아마 승인됐는데 그사람 너무 역 같아서 또 어디서 포옹가래 사진들? 와 약간이고 우물인가보다 어 물 나오나? 어 뭔가 걸레..? 걸린....오오 깨끗하나 모르겠다 저 강가에서 포옹거인가? 땅에서 포옹거인가? 먹으면 안되요 근데 어 먹으면 안되지 ând자 오 오 오 오오 이건 내 손을 볼 수 있죠? 손 단단한가? 만랭말랑한데 우리랑 똑같은데 정말요? 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 버티지 бу 싶selling 안 ads 오케이 와우 목도리도 오빙같은데? 목도리도 오빙같은데? 이 나무가 약간 수호신인가봐요 그런가보네 산신당인가? 그 이름 뭐지? 멋있어요? 근데 이런 곳은 좀 무섭다 그죠? 도시에 있는 사원보다는 무장같은 그런 느낌? 초록색깔 동오빙 위에는 진짜 공룡아 생겼다 오늘 근데 카메라 아예 안찍으시네? 그 영상 보려구요 아하하하 아 그 소름인데? 아 근데 그 사람들이 난생 처음보는 동상이었나보다 아까 우리 그걸로 보여줬을때 모를만 했네 이런 촌풍대까지 없었으면 그.. 너무 화났을 것 같아 인도시아 리얼 사기다 근데 사기긴 사기지만 난 오히려 좋아하는데 오히려 좋다? 이 마을에서 제일 좋은게 기비미머니가 없는게 너무 좋아 딱 도착했는데 기비미머니가 바로 떠나고싶었을텐데 애들 그냥 순수하게 너무 잘 따라오고 저기 또 아낙네들하고 애들이 있네 나마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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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버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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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우리 왔다고 소문하는데 파리버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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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마쎄 여기 우리 왔다고 소문 확났는데 나마쎄 학교 맞아요? 바쁘지 않을까요? 맞는거 같은데 이거 방탄소끼 아니야? 아니 표정도 그렇고 이거 아 근데 진짜 제가 느낀거는 지금도 확 느끼는데 이거 아프리카보다 열악하다 애들 아 진짜요? 진짜에요 이거 케냐보다 열악하네 근데 학교치고 너무 철창문 아니야? 그니까요 아 근데 아프리카도 다 이래요 이거 뭐 터라고 하고 그래갖고 열려있다 칠판 오 오 오 감옥같은데 응 응 한 발자국만 깜빡해서 다 몰래오네 오케이 오래 기다렸네 아디께서 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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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나시 예스 바라나시 시바 보러 왔다가 일단 봐 성무좋이 있잖아 전 진짜 만족스네요 네 만족 이런데 와보고는 싶었거든요 응 저도 근데 너무 슬람가 이런데 말고 응 다 이정도? 맞아 딱 좋아 딱 좋아 볼 것도 많았고 진짜 그런 자본주의의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 응 여기는 진짜 하루에 5루피 벌면 잘 사는 거겠지? 진짜로? 벌 게 없잖아 그러게 어떻게 벌지 진짜? 진짜로?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여기 아주 좋은 슬퍼 네 네 여기 여기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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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갑자기 가이드는 축하해 주겠다고? 세끼 기분 좀 아줬어 돈이 없어 진짜? 여기 다 있네 트럭, 오토바이 자전거, 축축 3개 차선에 몇 개의 오토바이가 있는거야? 아, 운 좋았네 그리고 나름 포레인을 특혜다 포레인을 특혜야, 외국인 3시, 3시에 문을 닫았대요 와, 경찰 시작권 포레인을 특혜 포레인을 특혜 포레인을 특혜 포레인을 특혜 와, 주차도 개쌈 마윈 고마워 고마워 왜? 왜? 백도 달라고? 아니요 정말 오래, 섹... 왜? 왜? 왜 돈 많이 벌었잖아 아, 고마워 돈 많이 벌었잖아 아니세요 문 통화 아, 그래 서비아울데? 뭐? 응 응 응 응 응 뭐라는거야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네 도맡다 진짜 도맡다 거의 6천원에 4시간 진짜 와 거의 투어잖아요 이거 네 진짜 레전드였다 진짜 골목바퀴랑 이 안이랑은 너무 다른 분위기다 내가 죽은 거에요 죽는 거 아니야? 아니네 흥미리의 그가 흐흥믿 흐흥믿 흥믿 Tales 진짜 밭이 안 온다 흐흨흨 진짜 와 골목 진짜 장난 아니다 응 어 이게 뭐야 돼지야 돼약 흐흐흥 으흨흨흨 등이 다 뿌렸네 와.. 다 왔다! 다 왔다! 하.. 와.. 빡쳤다! 오늘 진짜 신나고 뭔가 알찬? 너무 재밌는 하루였는데 계획 없이 떠나고 정보 없이 떠나는 여행은 좀 어떨 때는 힘들고 괴롭지만 오늘처럼 오늘은 두 명이라서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 제가 여기 바라나시에 와서 만난 숙소에서 진짜 우연찮게 한국인들을 두 명 봤는데 한 분은 먼저 떠났고 한 분이 떠나기 전에 같이 제가 보드여서 같이 왔는데 아무튼 계획 없이 떠나는 여행은 너무 재밌고 그리고 인도는 구글맵마저 사기다 리뷰가 불과 한 달 전에도 달렸는데 그 위치에는 없더라 그리고 인도 여행은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인데 그래도 그 와중에서도 즐거움이 있다 제 영상을 계속 봐서 알겠지만 인도가 여행이 진짜 환경도 그렇고 모든 것이 최악인데 그 안에서 진짜 큰 행복이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경험 그리고 뭐 최악의 상황을 벗어났을 때 그 행복 너무 즐거운 여행이고 인도는 최악이면서 즐거운 여행 짜증나면서 행복한 여행 아무튼 여기 바라나시를 또 며칠간 머물진 모르겠는데 다음 도시로 또 떠날 때 카메라를 켜서 찍어보겠습니다 오늘 여행은 여기까지 저는 이쪽으로 그래요 조심히 들어가시고 또 봬요 부산에서 뵙습니다 부산에서 뵈요 안전 여행하고 네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